지금 이 상황이 대통령실에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어떤 의심이 자꾸 들어요. 제가 이 의료개혁, 의정갈등 이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이 시간을 다 잡아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뿐 아니고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 조마조마 하루하루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린아이 키우는 분들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굉장히 불안하실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위태위태하고 현장은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는데 정작 정부에서는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. 아니 지금 이 상황이 관리가 가능하다면 역으로 전공의의 8, 90%가 지금 빠져나갔잖아요. 그런데도 관리가 가능하다. 그러면 의사 증원이 별로 필요 없었던 거 아니야? 이런 의문을 역으로 가질 수가 있잖아요. 그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. 그리고 지금 7개월이 넘어 8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그나마 지금은 뭔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이런 것조차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딱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의대 증원 얘기하면서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필수 응급의료 그다음에 지역의료 붕괴를 막겠다 이런 거였는데 아이러니하게 그 부분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굉장히 답답해서 저는 처음에 이걸 증원하겠다고 했을 때는 대통령께서 지난 정권들이 못한 거 우리는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혹은 제가 충분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의혹이 그렇게 컸었다면 준비도 저는 완벽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그 이전에 굉장히 아홉 번인가 증원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못하고 그렇게 실패를 계속 거듭해온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. 원인이 그러면 이걸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과거의 실패 사례를 돌아보면서 면밀히 그 실패 요인이나 이런 거를 꼼꼼히 체크하고 이제 시작이 됐을 때 앞으로 전개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할까요? 플랜 1, 2, 3를 면밀하게 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시동을 걸었어야 되는데 돌이켜보면 그런저런 게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지금이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야 대통령께서 소신과 뚝심 이렇게 평가를 해드릴 수가 있었지만 지금 와서는 그냥 이게 약간 고집, 오기. 그 둘 사이에 차이는 별로 없어요. 뚝심이었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이거는 고집이고 오기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거를 내가 여기서 멈추면 내가 진다.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의사 쪽 쳐다보지 마시고 또 늘 이제 소시탐탐 비판하고자 하는 야당을 의식하지 마시고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는 국민들만 생각하면서 뭔가 결단을 내리시면 참 좋겠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한동훈 대표의 제안, 이거를 당 차원의 고민 끝에 제안한 거라고 대통령께서 조금 받아들이면서 거기로부터 뭔가 물고가 트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간절하게 갖고 있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물고가 트이긴커녕 지금 더 당정 대화는 전혀 안 되는 것 같고요. 아니, 30일에 만난다니까. 그 전에 또 근데 그 전날 대통령의 어떤 설명회가 있는데 그때 규정을 다 해놓고 다음 날 만나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? 그게 더 걱정입니다. 근데 그 개혁은 아마 연금개혁이라는 3플러스 1인가요? 3플러스 1인가요? 직접 설명을 하신다니까 거기서 뭐 의료, 의정, 지금 현재 의정 갈등에 관해서까지 뭔가 이야기를 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기자들 질문이 있겠죠? 그러면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. 그래도 그 다음 날 있을 한 대표하고의 어떤 미팅 이후에 말씀을 하시더라도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? 진 장관님의 낙관이 좀 이루어졌습니까? 낙관이 아니라 제 절실한 발행. 희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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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